언니 광토라 우리 놀다 가자 그래 좋아 언니 만원 들고 왔어 만원어치 놀다 가자 우리 뭐하고 놀까요? 여기 야구 있는 거 같아 너 야구 해봤어 너네? 우와 재밌겠다 해봤어? 한 번 한 번? 네 한 번도 안 해봤어 한 번 해보자 재밌겠다 이거 내기 뭐예요? 내기? 이긴 사람 진 사람 중간에 2등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 그렇지 좋았어 진 사람 창피한 게임 그러면 여기서 엉덩이를 얘기해 엉덩이 이름 쓰기예요 근데 왜 나만 하면서 얘기해? 나 질 것처럼 얘기해 왜? 아니야 아니야 짠 거 아니야 아니지? 너 다 해본 거 아니지? 알았어 진 사람은 엉덩이 이름 쓰기 그럼 이긴 사람은? 이긴 사람은 아이스크림 쏘기 근데 이긴 사람은 아이스크림 쏘는 거야?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오 좋다 3등은 엉덩이 그래? 오케이 알았어 좋았어 좋았어 이거 왜 안 돼? 안 되는데? 이거 카드는 안 될까? 언니 카드 돼요 카드? 아 진짜? 네 정말 귀신같이 또 내가 카드를 들고 왔지 가자 첫 번째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첫 번째 언니 첫 번째 나 꼴찌 아니야? 졌는데 가위바위보 뭐라고 하네 가위바위보 3등 3등 4등 이상한데? 아니 원래 이긴 사람이 1등 아니야? 오케이 오늘 또 떨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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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공이 없어 공이 안 날아와 공을 안 들고 하는 거 아니야? 공이 없다 뭐야 이거? 나 지금 사기도 한 거야? 공이 없어 안에 공이 없나봐 우리 여기서 하자 그래요 여긴 되겠지? 응 핑크색이네 뭔가 느낌 좋다 느낌 왔어 왔어 야 얘 곳 없이 어머 언니 천하자 해갈래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머 언니 잘한다 야 나 한 분 같아 무섭다 무서워 어떡해 어 무서워? 어머 언니 청소해 주는 거 아니잖아 어머 근데 너무 무섭다 왜 저리로 가 여길 일러줘야지 우리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아니야 나 진짜 어허 어허 아허 우리 진짜 해볼게 안녕 하이씨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허 뭐가 잘못이니? 좀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 무서워 웅장난 데 가까이 가봐요 어허 어 무섭다고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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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어허 계속 나와 어허 어허 그만 나와도 되는데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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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진짠데 어허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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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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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거 쳤어 나 우와 대박 나 오늘 진짜 됐어 됐어 대박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다음 타자 나무 투입 나무 투입 이랬는데 뭔가 되게 비장해 뭔가 되게 잘할 거 같아 나무의 봄때를 보여줘 뭔가 되게 잘할 거 같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두 사람은 뭐지? 뭐 어떻게 삼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보여준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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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어허 어허 친구야 지금? 잘하는데? 친구 아니야? 어허 아 봐 엄청 어려워 엄청 어려워 잠깐 저 진지하게 할게요 그래 우와 봤지? 대박 도착해서 쳐야 되나? 어허 엄청 어려워 엄청 어려워 어떻게 지금 하고 이렇게 들고 아 이렇게? 이렇게? 어서 본 거 같아 어허 자 야 야 조심해 이거 엄청 어려워 갖다 대고 있어봐 그냥 어 그냥 어 어 봤어? 대박 뭐야 이거 대고 있어야 돼 그냥? 어 여기 여기 어허 쟤 날라오면 그냥 딱 갖다 대고 맺어 봐봐 어 곰에다가 그냥 맞춰 어 치지 말고 맞춰 맞춰 끝났어? 끝났어? 어허 끝 끝 나 두 개다 두 개야? 한 개 아니야? 나 두 개 파이팅 파이팅 어떻게 하는지 봐봐 어 뭐야 저 자세 아 갑니다 오 간다 아 대박 에이스크림 이거 아닌데? 이거 아닌데? 한 개 아 잘 좀 해봐 아이스크림 파이팅 오 두 개 이거 친 거 아니야? 아닌가? 아니야? 아니 키는 제일 작은데 제일 잘한 거 같아 그치? 하하하하 왜 자꾸 돌고 그래? 하하하하 오 대박 아이스크림 이거 몇 개 친 거야 지금? 하하하하 하나 치고 소리 지르고 하하하하 미치겠다 이거 친 거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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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안 아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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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번에 소리 안 질렀어 끝! 끝났어 1등이십니다 1등 아이스크림 타러 가자 진짜 어이없다 여기서 하라고? 지금? 여기서? 하 빨리 할게 빨리 봐 알았지? 보고 있어? 아니 근데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힐 힐 힐이잖아 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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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